바람 쐬러 잠깐 나왔어. 응. 윤희는 자. 온갖 피 물이랑 표고버섯 꿀 은채 편에 보냈으니까 싫다 그래도 수시로 매겨. 고마워 언니.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. 너하고 내 사이에 무슨 은혜냐. 윤희 꼭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돈이나 맺지 뭐. 그래 언니. 사돈 부인. 저기 은채창 오는 것 같은데. 어. 사돈 부인. 아 잠깐만. 지금 윤희 전화 들어오는 것 같아. 내가 나중에 할게. 응? 윤희. 깼니 아들? 어 엄마 지금 가. 윤희아. 데이트하자. 몸바쳐 충성하겠다며. 벌써 잊은거야? 네 차로 갈까? 네 차로 갈래? 네 차로 갈래? 은채 엄마가 너 먹이라고 오가피 물이랑 은채 편에 보냈대. 은채. 오고 있어 지금? 응 좀 전에 주차하는 거 봤으니까 1분 있으면 문 열고 들어설 걸 아마. 우리 아들 건강해지면 은채랑 결혼시키기로 했다. 응? 은채 엄마랑 그러기로 했어.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지자 아들. 응? 그렇게 좋으니? 아 힘들어. 웃지마. 야 야 야 웃지마 웃지마. 두렵냐? 무섭지? 겁나면 말해 약속은 언제든지 깨면 되니까. 라고 할 줄 알았지? 내 인생에 물리고 자시고 그런 거 없다.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. 너 약 먹었니? 약. 머리에 총 맞았어 너? 약. 어떻게 알았어 그건? 그래 아저씨 맘대로 해. 윤희한테 내 심장이라도 떼서 주고 싶었는데. 아저씨가 대신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. 이유는 어떻게 갚냐?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. 뭐든지 다 해줄게. 뭐든 말해 다. 풀코스로 서비스 할게 내가. 아 분명이 은채 차고 은채가 맞았는데. 아 은채한테 핸드폰 해봐. 엄마. 응 아들.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? 어? 은채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은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? 아니 은채가 너 20년 넘게 짝사랑해왔댔잖아 지금 그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야 그건 지난 얘기고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겠다며 은채 없이는 못 살아겠다며 네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잡어 그럼 모르겠다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엄마 아 인상 좀 펴시지 너 우는 거 너 못생겨서 눈뜨고 봐줄 수 없다고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 내가 자꾸 반칙할래서 온 채 나랑 노는 동안은 그 새끼 생각하지 마 어떤 생각도 하지 마 나랑 있는 동안은 울지도 마 찡그리지도 마 슬프다 슬프다 괴롭다 돌겠다 집에 가고 싶다 윤희가 걱정돼 죽겠다 그런 거 절대 얼굴에 드러내지 마 아저씨 난 너랑 노는데 내 심장을 걸었어 나한테 집중하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연결 후에는 아멘 이혜 실장님 네 괜찮아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무역이 형 집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? 이 총알이 숨골 부근 혈관에 밖에서 점점 더 혈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도저히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모든 말에 다 풀코스로 서비스 할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? 진작 말을 하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? 알았어 따라와 아저씨 눈치 아저씨 공개 원하는 게 나 꽃 꽃 솜 나 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돌팅아, 너 지금 뭐하냐? 정말로 몸바쳐 충성하시게? 아저씨가 원한 게 이런 거잖아. 아니야? 아저씨가 제대로 봤어. 난 윤희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해.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. 머리 잘 썼어, 아저씨. 윤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깟 몸뚱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. 꼭 죽어, 아저씨. 윤희를 위해서 꼭 죽어줘, 아저씨. 우리 윤희... 내가 윤희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. 우리 윤희... 하지 말라 그랬지! 우리 윤희도 이해할 거야. 널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.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. 우리 윤희도 이해할 거야. 윤희야! 더러워... 내가 벗을게… 고마워, 아저씨. 우리 윤희 살려준 거 이은혜 평생 안 잊을게. 이은혜 평생 안 잊을게. 이은혜 평생의 이은혜 평생 안 잊을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